직접 새벽 한 6시나 돼서 경매장을 직접 갑니다. 그래갖고 좋은 홍어를 직접 사와서 손질을 하고 바로 항아리 숙성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톡 쏘는 맛이 더 강하고 항아리의 향긋한 냄새가 집하고 같이 품어서 나옵니다. 그래서 드시면 드실수록 매력이 말로는 편할 수 없는데 몸에 와 닿습니다. 항상 물건을 속이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